스튜디오에서만 찍고 맨날 스튜디오에서만 찍고 거의 이러는 실정이니까 본격적으로 자연이 나온 데가 없으니까 근 2년간은 못 보는 그림이지 않으면 됐나 싶어가지고 차에 갈 거면 4시간짜리 가는 게 낫고 옷을 가서 찍는 거니까 그럴 거면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차에 그럴 거면 왔다 갔다 할 때만 이제 3분 버스 왔던 거 어차피 저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스태프들도 똑같이 4시간을 타야 되는 건데 이동할 수 있는 차량 컨디션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2시간 반을 가라, 1시간 반 더 타고 4시간을 가라 나는 크게 상관없어 1번은 나무꾼처럼 입혀주면 돼요 꼭 등산반 이런 게 아니라 귀엽게 아노락 같은 거랑 비니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아웃도로 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아웃도로 이룰 일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약간 저 괜찮지 않을까만 저 흰색 꼭 흰색이어야 돼요 저 되게 날리는 차여야 돼요 더 그 숲에 사는 사람처럼 해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안 살 것 같은데 사는 것이 빈티지하기도 하고 질감비도 막 니트나 이런 레이어들 좀 많이 껴가지고 셔츠 그리고 위에 가디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머리가 감이 더 길어질 거라서 색은 바꾸는데 한 번은 매일 넌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면 한 번이 한 번이 나 이거 되게 느낌이 있는데 이거 티저로 나가면 되게 멋있어 이 옷 탁이 되게 잘 나왔구나 얘도 나 얘도 좋아해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온 것 같아요? 뭐 이게 찍을 때 스태프분들 반응만 봐도 잘 나오고 있구나 안 나오고 있구나 하니까 이것도 잘 어울려 얘 얘 얘 만약에 나오면 얘 인스트멘탈이나 해서 되게 했던 그림을 또 하는 거가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뭘 찍어야 될까 고민인데 되게 여태까지 안 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아 잘한다 좋다 안녕하십니까